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캔불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LB 세력은 차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냐야말로 예술가들입니다. 워낙에 힘이 좋고 힘이 좋다는 것은 주식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고 가진 돈도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HLB가 대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별 볼일도 없는, 별로 가치도 없는 이런 삼류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HLB를 사고팔고 할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 시장에 주의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HLB에 어마어마한 세력이 붙어 있죠. 한 번씩 매도하면 천억까지 매도하고 또 한 800억도 매수해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HLB가 기업가치 변화가 일어나면 아주 천지를 진동할 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재료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12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죠. FDA항암신약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을 해서 허가를 받는다. 이보다 더 큰 바이오 재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 예상을 좀 해보자면 조정을 최대한도로 조정해서 그림을 갖다가 좀 더 만들고 겁을 많이 확실하게 줘서 개인들 재료 좀 털어내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할 수 있을까 예상되는 부분 이게 뭐 꼭 맞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예상을 한 번 해볼 수는 있겠죠. 지금의 이 조정은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조정입니다. 아름다운 조정이다. 그 말은 뭐냐? 대상승을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힘을 비축해야지 또 치고 올라갈 때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폭발시키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 번호는 010-2218-8135입니다. 회원가입 같이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혼자 이렇게 하시기가 절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 이 HB라는 게. 자 그리고 지금 이 한번 보시면 HB 지금 2.6%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죠. 이 좋지 않은 이유 가장 큰 부분은 미국에 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이런 발언들 그리고 이제 또 헤리스 부통령이 새로운 대선 주자로 들어오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정시를 자신감을 좀 잃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돈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차라리 지금은 비트코인 쪽으로 좀 움직이자. 그래서 비트코인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이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지만 트럼프의 힘이 그만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 관련 주가 아주 또 떡상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연관된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남북 경협 관련된 주도 좀 들썩이고 있는 돈놀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전부 다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 그래서 이제 좀 큰 종목들은 지금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인 관련 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코인이 아주 크게 올라서고 있죠. 그래서 코인 관련 주 상승 그리고 대왕거래 주들이 조금 강세 그리고 이제 재건 주들 강세 뭐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조정 흐름에 H&B도 좀 동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 그러나 지금 프로그램은 또 매수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이 또 지금 시장 분위기상 이 정도 분위기면 됐어. 개미 털기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외인들은 또 매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이 38,000 들어오고 있고 한국하고 삼성 쪽에서 어떤 매도를 좀 하고 있죠. 약간 자정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흔들어서 겁을 주고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조정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개인들 또 겁을 줘서 물량도 싸게 받고 1석 2조죠. 1석 2조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반드시 털고 간다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하고 있죠. 반드시 털고 갑니다. 반드시 반드시 털고 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난 안 털려 라고 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쭉 끌어내려버리면 그래도 안 털릴 겁니까? 그러고 이제 막 겁을 막 주게 되면은 또 털리게 돼 있다. 자 근데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은 여기하고 비슷하죠. 자 요런 차트 경험치를 계속 살리고 계속 발전을 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분들은 회원가입 하셔서 심리관리 받으면서 하시면 스트레스를 상당히 줄이면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또 크게 낼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또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조정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시장이 좀 조정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외인기간 매도가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 오전에 좀 적은 돈으로 열심히 찍어 눌러서 마이너스 3.3%까지 한번 밀었습니다. 자 그런데 5일선을 계속해서 뚫지 못하고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죠. 5일선을 받고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 현재 상태는 FDA 신청, 재신청이 이제 정말 40일도 안 남았죠. 이제 오늘 20일이니까 40일도 남지 않았다. 자 그러면 좀 그림을 크게 그리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개인들 뭐 주가가 뭐 어쩌고 이런 안티들이 열심히 떠들어 대고 주가가 정작 이렇게 실제로 또 하락을 하게 되면 눈앞에 주가 흐름만 바라보는 나에게 내일은 없다. 오로지 오늘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는 개인들이 95%라고 보시면 됩니다. 95% 개인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지금 당장 주가 내려가면 기분 나쁘고 오르면 기분 좋죠. 중용이 정말 필요하다. 중용. 그래서 이런 중용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하시는 게 주식 투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또 평정심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습관화되게끔 내 잠재식에 집어넣어서 채화를 시켜야 됩니다. 채화를 그런 게 좀 어렵다. 그러면 같이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21선 정도면 지지받고 올라가겠지 여지없이 기대감을 깨버리죠. 기대감을 깨고 5일을 더 후려칩니다. 5일을 더 후려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왜? 10일을 더 후려쳐도 상관없다. 그러고 이렇게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한 물량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 물량들을 최대한 받겠다라고 하면 이 조정 흐름을 좀 더 길게 뺄 수 있다. 그런데 거래량은 상당히 적을 겁니다. 자기 가지 물량을 크게 집어던지면서 내릴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보통은 20일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상 좀 불확실성은 좀 많이 있는 상태죠.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눈치를 좀 볼 겁니다. 눈치를 좀 볼 건데 HB는 그냥 끝까지 눈치 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HB 세력들은 그렇게 눈치를 끝까지 보지 않는다. 내가 조정할 만큼 하면 시장이 아주 박살나서 꼬꾸라지더라도 난 올라가겠다 하면 올라갑니다. 워낙에 재료가 크고 세력들의 힘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정 흐름이 보면 지금의 상황으로 왔을 때 일목기준선까지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일목기준선 부근에 보시면 일목기준선 여기죠. 그리고 56일선까지 딱 제지를 해주는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33일선까지도 있죠. 여기는 상당히 강력한 방어막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는 21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21선은 혼자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21선은 하나 더 있는 게 여기 있죠. 쌍바닥 쌍바닥 라인 수준 그래서 이 쌍바닥 라인에서 21선에서 야 이 정도면 됐다. 더 밑으로 내리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7만 9천 5백원 정도 7만 9천 5백원 정도까지는 좀 더 조정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럼 5일선은 계속 끌어내리겠죠. 이렇게 그럼 5일선 지금 밑으로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 내일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되고 21선은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에 딱 가두리가 쳐지죠. 그러면은 이 5일선을 옆으로 그냥 보안만 가져가더라도 자연스럽게 5일선을 올라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올려친다면 7만 9천 5백원 정도 수준에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만약에 1목 기준선 수준까지 한번 내려쳤다가 가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 이렇게 내리면 되죠. 아랍이 좀 달면서 그리고 5일선은 계속 이렇게 밀려 내릴 거고 21선은 조금씩 올라갈 거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이 많이 몰려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내린다면 이 지지 라인도 필요 없어. 안 돼. 그러고 이제 밑으로 거부준다면 밑꼬리 한번 딱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올려버리면 그만이다. 여기서 올라가든 여기서 올라가든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첫 번째는 7만 5천 5백원 두 번째 라인은 한 7만 7천 8백원 정도 만약에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라인을 뚫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까지 만약에 더 훼손을 한번 시켜버리겠다. 내가 바로 HB 세력이야. 그러고 이제 힘자랑을 좀 해서 아주 멘탈을 탈탈 털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 112선 수준 7만 5천원 수준까지도 한번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내리는 이 가격대가 그렇게 크게 내리지 않습니다. 좀 내리다가 올리다 내리다 올리다 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이 퍼센테지가 아주 미미하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시장을 많이 팔고 있죠. 외인 기관이 팔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분위기에 좀 동참을 좀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장 분위기 안 좋은 상황이니까 또 개인들 물량 좀 털어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한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수는 시작하자마자 계속 밑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